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특검법인데 그중에서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전초전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이현석 검찰총장까지 같이 이야기되면서 검찰총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더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와요.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을 어떻게든 갈라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은 뭐가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국 대표와 함께 무슨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이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정치인이 이기 전에 법률 가구, 법조인입니다. 그 법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치에 복귀하면 대통령을 꿈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미래가 그려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거부권 행사의 이탈표가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의 반응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적인 성장을 하려면 반윤 전선에 서야 하지 않나. 지금 민주당과 조국 석진당의 의원 두 분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꺼내잖아요. 화면으로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둘 다 각각 특검법과 관련돼 있는데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인데 지금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를 복귀하실 경우 예를 들면 당대표 등이 될 경우에 이 최혜병 특검법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가능성을 꺼내나요? 이거는 이탈표가 늘어난다 한동훈 복귀시. 그리고요. 박운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한동훈 특검법 조국 석진당에서 발의해놨잖아요.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외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의외가 아닌 반응은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반윤 전선에서야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선우 정의 전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세에 있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용산발로 시작해서 민주당이 약간 받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특검법인데 그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전초전으로 지금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이현석 검찰총장까지 같이 이야기 되면서 검찰총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더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예전에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권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이간질시키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야권에서 받는 거죠. 야 지금 용산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더 싫어하는 거 맞아?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금 약간 수습해야 되지 않나 여권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권에 계신 이승관 전행정관 여권에서 나오는 소리라는데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총선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전대의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의원 워크숍 참석해서 한몸 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만큼 용산과 여당의 관계는 흔들림 없이 물론 그때 어퍼컷 세리머니와 맥주 따라주신 거 이것 때문에 많이 부각되면서 본질적인 정말로 흔들림 없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 그날의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참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 인생 참 피곤해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을 어떻게든 갈라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은 못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국 대표와 함께 무슨 최상명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이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 가구, 법조인입니다. 그 법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대가 어떻게 되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직함에 왔던 간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 관계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두 분이 다르게 봐요. 아니 그쪽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약간 이런 반응이신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네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혹시 면담하셨어요? 대통령실은 이제 면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이승환 전 위원장과 지금 조종훈 백서특위 위원장인데 연락이 없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맨 처음에 백서 만들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면 될 것을 일이 지금 너무 커졌어요. 공개적으로 이게 한동훈 책임론이냐 용산 책임론이냐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기 백서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만나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 기재 내용 중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할 거냐 저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선대 위원장이자 비대 위원장이자 인재용입 위원장으로서의 그 여태까지 언론에 나와 있고 모든 당직자들이 기억하는 게 그 사실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만나냐 안 만나냐의 논쟁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전당대에 나오냐 마느냐 본인은 뭐 확답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가수 김은국 씨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서 전역을 같이 했잖아요. 오늘 이 김은국 씨가 여당 지도부와 만났어요. 총선 이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는 여당 지도부의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진대하게 모시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업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세신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도시우파 연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정을 마련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가수 김은국 씨는 계속 전당대에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기가 높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났을 때의 본인이 갖던 느낌인가 이런 걸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건 읽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요소년 위원장 위원장 좀 외로워 보이더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나보니까 그러면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가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답답하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고 돌아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대화 상대가 없다 외로운 것 같다 답답하다. 왜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좀 순진하게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등판설이 나와서 실제 출격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의원들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옹호해 주고 있는 분들의 인사를 보면 원회의 위원장들이 쭉 눈에 띄고 원내는 별로 없어요. 장동현 의원 한 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약간 오른팔격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조정훈 위원장은 완전히 돌아다서 약간 좀 대촉이 있는 것 같죠 요즘에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천하면서 정치는 세력이고 이렇게 뭔가 그룹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 공천을 약간 사심 없이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당대회 출마할 때 내가 세력이 없구나 이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정치 경륜이 있는 이런 분들을 가까이 둬서 출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간복의 정치가 약간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선관위원도 다 꾸려지고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 뭔가 이 그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보다 약간 조금 빠르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는 게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